내가 여기서 분리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안무가 되게 클래식한데? 사실 김현호 무용수는 스트릿 전공을 하셨던 분이시고 라인 자체가 보이기 힘드니까 미션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들은 분명 저런 걸 잘할 텐데 나는 거기에 승부수를 뭘 둬야 되지? 나는 근무 동선 그리기로 전략 좀 짜야겠다. 무용수로서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대형 변화를 하는 것도 많이 배웠었죠. 보면서 이 움직임을 누가 잘할까 먼저 생각했었고 오케이 이들과의 차별점을 좀 뭔가 보여줘야겠다 생각했죠. 얘들아 힘 내냐? 힘 내냐? 야 아라선들 잘 올라가자. 언더 언더 파이팅! 너 진짜 멋있었어. 나 언더잖아. 그러니까 언더만큼 하더라. 이게 점프가 봉 뜨는 게 아니라 약간 하자! 하고 바로 가야 돼. 하자! 하고 바로 가야 돼. 은하! 하고! 오케이? 동훈이 형 있으니까 편하다. 형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에스터비! 드디어 오셨구나!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까? 일단은 저는 잘하는 사람 앞에 세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장준영 님, 양성윤 님, 권요한 님, 고 동훈 님 이렇게 쓰시고 갑자기 우욕이 사는데? 제가 여기 가운데 들어가요. 맨 처음에. 여기서 진우, 무용수가 저를 따라와야 되거든요. 퍼져주셔야 돼요. 나만 돋보이지 않고 하나의 유기체같이 같이 돋보일 수 있는 동선을 좀 사용하고 싶다. 그리고 저는 되게 쉽게 생각했어요. 도형 그리기. 유자 만들어주시고 지그자를 만들 거거든요. 사선으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굿! 근데 그때 저희가 다 우운 하는데 그 동선을 맞춰드릴게요. 일단은 동작은 그대로 하되 완전히 그냥 동선만 딱딱 정해서 그냥 그대로 최소한의 방법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꺼낸 사람이 현호 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간격, 간격, 간격 맞춰주세요. 깊게.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다운. 어쨌든 저희가 짧은 시간에 해야 되고 가장 최고의 그림을 뽑아내야 된다면 김현웅 무용수처럼 단호하게 이끄는 리더의 모습이지 않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이스. 풍선 좋아요. 가세요 이제. 나가십시오. 말 다? 네.